내 말 잘 들어 이제 두 번 다시 정우 씨한테 정화하지 말아줘 이건 확실하다 내가 채원 언니보다 정우 씨 더 사랑해 너랑 나 그동안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다고 널 의무감으로 만나게 죄송합니다 담이 회장님 따님 왔다니 한 가지만 경고한다 날 밟을 생각이라면 날 죽여놓는 게 좋은 거야 채원아 지 날 사랑하냐고 정우 씨 앞에 나타나지 말랬잖아 정우가 너 사랑했네